토마토만 들어와도 방송감이 미쳤을텐데 아 진짜 토마토 글만은 뭐한데요 휴방중이에요? 동굴 들어갔어? 와 카페 코트형 아직 철구 모르네 형이 철구한테 이야기한다고 변한다고 생각하네 지금 철구 형이랑 비글지 하던 형이 철구 형이랑 비글지 할 때 그 철구가 아니야 열심히 할 사람만 남으라고 하자 그래야 게으른 애들한테 뭐라고 할 명분이 생기지 아 이새끼 지금 안자고 있을텐데 내가 방송중이라서 일부러 전화 안받는건데 오늘 기왕에 저 성지합창단도 빠다리난거 제가 한 방종은 4시쯤에 할게요 예 2시간 좀 일찍 끝내서 전화해갖고 이거 좀 개인적으로 통화할게요 예 오라고 하라고? 아 진짜 왔으면 좋겠는데 안 받아 네 남은거? 에어 나 지금 방송중 나 지금 방송중이야 저기 디코 들어올 수 있어? 어, 뭐, 어, 안돼? 디코 들어와, 들어와봐봐 변수인데? 디코 세팅 좀 할게요, 여러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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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eton 으, 으,으,으,으,으니 빌하인? 어, 들려 지금은 상황이에요, 약간 애들 두 다 모여서 얘기했거든? 응 모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화로 얘기했던 게 있잖아, 좀 능동적으로 이제 사실 술먹밥하고 나서부터는 너넨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 그쪽이나 마음은 똑같아 다들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게 다른 크루를 빗대어서 비교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 근데 최종적인 어떤 데이가 있잖아 무세라핀 같은 경우는 어디서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최종적인 목표가 있으면은 그거대로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방향성이 뭔지 잘 모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생각해? 방향성? 이게 마냥 지금 새로운 애들 저기 해가지고 뭐 뉴다랑 나랑 이렇게 경쟁시켜갖고 난 사실 얘네들이랑 같이 할 솔직히 자신은 없어 왜냐면은 이게 오디션으로 뽑힌 애들이 아니잖아 그림은 좋았어 솔직히 그림은 좋았는데 이게 뽑혀서 된 애들이랑 이게 또 그렇게 된 애들이랑 좀 다르잖아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나는 게 일단은 좀 알다시피 뭐를 왜냐면 지금 애들이 완전히 신입 애들이 아니잖아 그치 어 걔네들도 그냥 모여서 그냥 솔직히 뭐 노래 노래를 부르면서 토크를 하더라도 다 같이 다 같이 한 곡 가지고 뭔가 다 같이 한 마리씩 부른다던가 어 그런 약간 모이면 일단 시너지가 난단 말이야 원래 합박하면 원래 승자가 오르듯이 맞잖아 어 그 얘기를 좋나 했어 내가 그런 것도 안 하고 뭔가 목표를 정해달라고 뭐를 연습해라 면습해라 이것도 뭐 솔직히 걔네들 입장을 이해를 하는데 어 중요한 거는 일단 진희들끼리 모여서 뭔가 우리가 일단은 노래 했다니까 노래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뭐 해보겠다 뭐 나한테 뭐 말을 한다든지 해도 되는 이런 거 없이 무조건 명령만 기다리는 거 자체가 그거는 좀 그렇긴 하거든 일단은 내가 일단은 형한테는 말했잖아 내가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잖아 어 뭐 일단은 중요한 거는 내가 콘텐츠를 뭐 이걸 얘기를 했었을 때 걔네들이 이거 이거 해라 어 이렇게 해야지만 약간 연습하는 일단 애들 그런 느낌은 확실히 답이 없어 왜냐면 그건 진짜 이거는 묵익해야 진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어 그런 거고 일단 애들한테는 각자 생각으로 좀 단체 곡을 해볼 수 있는 곡들 얼마나 많냐 WSG 원어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얘기해서 그렇게 좀 가자 어?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지금 솔직히 얘네들이 말한 거는 이런 거잖아 진짜 그 모일 명분이 없다 어 그러니까 지금 일단 방향성을 모르겠으니까 모일 명분이 없다 이거잖아 어 솔직히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거든? 어 솔직히 모여가지고 막말로 백... 뭐 백기 받으면서 사람들 원하는 시청 콤만 불러도 어 그냥 좋은 그림 만들 수 있어 어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콘텐츠에 집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콘텐츠를 짜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걔네들 입장은 좀 다른 경우잖아 어 걔네들은 모여서 뭐 예를 들면 뭐 먹방을 하더라도 거기서 백기 쓰면 우리 시청 받아서 한 곳씩 부르자 이런 식으로 해도 걔네들은 솔직히 좀 좋아할 거야 사람들은? 어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이제 그냥 진짜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를 해서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신발 벗고 들어갈 수 있는 수노래방 같은 거 있잖아 어 약간 되게 시설 잘 돼 있는 그런 노래방과 아니라도 하나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들 모여가지고 노래도 좀 부르고 또 이 저... 조갱터에 관심 있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시청자 몰이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 그냥 그 너네끼리 뭐 노래를 하라는 게 만나서 노래하라는 게 아니라 방송을 켜야 될 거 아이가 어? 방송을 니네 다 bj들이니까 방송을 켜가지고 방송에서 좀 저기를 해야지 뭐 이 시발 그래가지고 도중 그 저... 걔 있잖아 고씨 글마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일요일날 우리가 저 저 녹음실을 잡았으니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되겠냐 근데 거기서 또 그 와중에 그게 누구냐 저 리헤리가 뭐 월요일날 콘텐츠 한다는데 그때 뭔가 좀 정해지고 나면은 그때 저기 하시죠?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감성 유진은 거기다 그냥 좋아요 누르고 그냥 그렇게 굉장히 소극적이야 그러니까 하나 사건이 있었어 너는 모를 텐데 유진이한테 모아가지고 그때 애들끼리 놀이온습하라고 했었던 날 유진이가 그때 이제 500달이 조금 넘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 어쨌건 리헤리가 그때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 약간 그 너 까듯이 어 지금 이거에 문제되듯이 좀 자기 현타도 좀 오고 약간 이런 얘기 호소 호소를 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그 지금 너한테 불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2,400명이 몰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유진이도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애들한테 세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내 체급이 그런데 좀 존나 찐따 마냥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본에 얘기했지 아니 시청자 수 딸 있어 그게 뭐가 중요한 거냐 그거 잠깐의 허상이고 잠깐의 그 어 그거지 일단은 하라는 대로 좀 저 해야 될 거 아니냐 네가 지금 리더인데 여자애들 사이에서 그랬었어 그리고 또 사실은 저 아 자꾸 뭔가 내가 저 리헤리를 자꾸 안 좋게 뭐 얘기하는 거 같은데 말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은 이제 그래도 조겐터라는 이름을 붙이고 했으면 오천다리는 봐야 어느 정도 시청자 딸 수가 좀 나와야 그래도 우리도 저기 할 텐데 현타 오니까 별로 안 하고 싶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저기 돌린 거야 그러니까 애들 그 의욕을 자꾸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저기를 했어 걔가 글마가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자꾸 자기네들끼리 더 저기가 돼버린 거지 딸 수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사람은 사실 리헤리 말고는 없었던 거고 응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 나도 그거 그만 어 입장에 좀 이해하기네 어 맞자 맞아 네 나도 약간 그런 게 있어 내가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어 내가 지금 모인 사람들이 일단은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라서 내가 막불리 솔직히 막불리 막불리가 좀 불편한 것도 있고 어 그래서 뭔가 솔직히 우리가 일단은 도준이가 뭐 진두질을 해가지고 카톡을 했을 때 뭐 별로 답장도 없고 어 그래서 일단은 내가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아까도 말했듯이 뉴다영이랑 좀 통화했었거든 어 그래서 뉴다영이랑 뭔가 그 스토리를 좀 만들고 뭔가 경쟁 이런 거를 붙여야지 그래도 내부적인 스토리가 나오면서 어 그래 그렇게 해야지 보는 시청자들이 보는 맛도 있을 뿐더러 뭔가 사람들이 한계라도 채팅을 더 지는 그래야 몰입이 되고 어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지 뭔가 내부적으로도 뭔가 컨텐츠 한 게 더 생긴다고 난 생각을 했단 말이야 어 근데 지금 일단은 중요한 거는 애들끼리 뭔가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예를 들면 어 뭔가 한다고 했었을 때 어 나도 뭐 진짜 뭐 요즘에는 그렇게 뭐 방송을 좀 오래 하는 편이 아니니까 어 걔네들이 방송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합방한다 그러면 거기 나가서 내가 나오는 것만으로 청자수가 찼잖아 어 그러면 나가주고 거기에서 우리끼리 뭔가 나도 편하게 청자 뭐 다른 방송 나갈 때는 청자수 생각을 안하니까 어 그럴 때는 뭔가 나도 편안하게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뭘 생각을 안하지 첫 번째로 일단 뭘 생각을 안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바쁜지 안 바쁜지 모르겠지만 뭘 생각도 안하고 일단은 뭐 사람들은 나한테 컨텐츠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어떻게 스미맛 한 번씩 조개타 큰 컨텐츠를 해 작은 컨텐츠를 만나가지고 먹방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것 또한 부르기가 난 솔직히 그 먹방 편안하게 불러가지고 뭐 하기가 난 좀 미안한 거야 어 근데 지금 애들끼리도 약간 네 분이 일어났네 보니까 유선이도 한마디 하고 지금 다들 좀 약간 분위기가 안 좋네 저 안에서도 왜왜왜? 어 그 유진이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소신발언을 했는데 유선이나 그 리에리는 사람들 다 있는데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청자수 얘기랑 내가 방송에서 말한 걸 일부러 안 좋게 말하고 채팅창 욕먹는 거 보면서도 계속 정치하는데 좀 실망했다 아 근데 그거는 뭐 아니 근데 그거 아니 근데 시X 차라리 이렇게라도 차라리 이렇게라도 스토리가 쌓였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그거는 솔직히 나 BJ 입장에서는 난 얘는 가 이거 뭐 말할 순 있어 솔직히 나도 시청자들 신경쓰는데 어 어 걔 입장이라 내 입장이라 응 예를 들면 나랑 같은 방향성을 꿈꾸고 있다 그러면 리에리 입장은 충분히 이해해 어 아니 맞잖아 어 어 근데 시X 이거 내가 존나 어이가 없는 게 어 아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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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을 야 그냥 솔직히 종겐터랑 내 개인 방송이라는 건 솔직히 상관이 없어 맞잖아 어 종겐터 콘텐츠를 했을 때 그때 잘하면 되는 거 뿐이고 어 근데 걔네들이 뭐 해야지 내가 시X 뭔가 뭐 나가줘서 낙서를 주든 그러면 사람들이 아 이게 뭐 종겐터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알아가고 뭐 그런 거 맛이 생기는 거지 어 어 그냥 콘텐츠 하고 그 걔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또 콘텐츠 해주기만 바라고 이러면 난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아 어 지금 방 리에리는 방송 보고 있다고 하고 네 그러네 지금 애들 몇 명 읽었는데 어 어 유진이도 방송 보고 있다고 그러고 야 니네 잠깐 들어와봐라 얘들아 와가지고 여기서 소통의 장을 열자 새벽 시간에 미안하지만 리에리랑 유진이 둘만 들어와도 상관없어 어 다른 애들 아까 뭐 이렇게 크게 뭐 다른 애들 약간 이런 거야 뭐냐면 뭐냐면 어 그냥 솔직히 지금 있는 사람들은 좀 이제 어떤 내가 불러서 온 사람들이고 어 그냥 뉴당이랑 얘기를 더 해봐야겠는데 일단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일단은 일단은 만나기는 했거든 어 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해봐야지 일단은 좀 더 뭐 한 개 더 칠 수 있으면 해야지 맞잖아 그치 유선이 유선이 지금 들어왔는데 유선아 좋아할 건데 유선아 아니 또 로라노 쭈 유선아 어 유선아 어 유선아 어 어 유선아 이렇게 막 죽으니받고니한거 내가 봤거든? 나 방금 형 방송 들어왔거든? 형 잠시만 기다려봐. 형 교육실로 내려와봐. 교육실? 어..잠깐만. 어.. 나 진짜.. 이해가 안되는 체리처럼 병신들. 어.. 나 이거 한가지만 말할게. 일단 우리가 목요일날 컨텐츠를 끝냈어. 어.. 근데 하루하루 뭐.. 이틀에 걸쳐서 나 이제 토요일이야. 어.. 근데 뭐 시발 지금 사람들이 내가 보고 뭘 안했대. 나 그거 진짜 얼탱이 없네 진짜로. 하라고 뭐 시발 해가지고 뭐 한.. 아니 근데 이번 내가 얘기했어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구 지금 한 얘기도 아까 내가 얘기했더니 똑같애. 어차피 그날 수목방 해가지고 이제 이 기점을 물꼬를 터갖고 다같이 좀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같이 방송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거든 여러분들? 철구 생각도? 나도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거야. 공감했던 사람들 있었었잖아. 어.. 근데 이거를 무조건 철구 탓으로만 하면 안되는거야 이거는. 어.. 그거는 맞아. 그러니까 나도 지금 보면 알겠지. 서로 간에 입장이 있어. 어.. 서로 간에 입장이 있고 내 입장이 있는건데. 그럼 그럼. 내 입장을 말하면 뭐 시발 자꾸 사람들이 뭐 자꾸 내 탓을 한다. 뭐 남 탓을 한다. 어.. 니엘이가 뭐 이렇게 말하면 뭐.. 이게 맞는 말이다. 나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보거든. 난 니엘이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나도.. 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조겐테에 대해서 좀 뭔가라도.. 뭔가라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유다 형이 하더라도.. 내가 강함적으로 시키진 않아. 유다 형이 하면 하는거고 안하면 안하는건데.. 거기서 또.. 유다 형 얘기하면서 또 비꼬는 병신들이 있고.. 아니 왜 사는지 모르겠어 저런 새끼들은.. 내가 일단 뭐 스탑판에 있을때.. 그 사람은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유다 형은 정말 현실적인 사람이야. 어.. 유다 형이 바보가 아니야. 유다 형이 만약에 진짜로.. 여기 들어가서 진짜 득이 1도 없다 그러면.. 진짜 안 들어올 사람들이야. 안 들어올 사람이야. 맞지. 어.. 그 형이 얼마나 그.. 약간 좀.. 좀 이제 0000이고 사는 사고.. 이걸 얼마나 그걸 신경쓰는 사람인데.. 아.. 하려고 했던 얘기를.. 난 이거야. 어..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면 비꼬기만 해. 예를 들면.. 옳이선은 안다 해도 비꼬지? 응. 그래서 내가 옳이선은 안했지? 병신들 때문에? 응. 그래서 그런 새끼도 이제 나는.. 불타게 당하게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 옳이선은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도 좀 헤아려 달라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를 하면 그냥 사람들이.. 존나 비꼬고 그냥 병신들 그냥.. 그냥.. 존나 욕하기만 해. 그러니까 상관없이.. 그냥 딱 이거는 그대로 하고.. 어차피.. 정해져 있으면.. 어차피 지금 멤버는 조합 맞잖아. 유진이 그다음에 단비.. 니엘이 그다음에 다스리.. 멤버 진짜 좋아. 맞아 좋은데.. 우리의 아쉬움은 애들이 수동적이라는 거고.. 우리는 어쨌건 술 먹방 이후로.. 아 좀 풀어주세요. 각자.. 애들 올라가자. 아 말해.. 일단 말하고 가자. 어.. 애들이 좀 그렇게 해서 수동적으로 하는 걸 좀 풀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유진이나 다른 애들이 하는 얘기는 이제 뭐.. 그래도 단체곡이라도 정해주고.. 다른 크루랑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건 그.. 큰 목적성 있는 그런 거라도 길을 정해줘야지.. 우리도 뭐 단체곡을 연습을 하든지.. 곡이라도 정해주든지.. 약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또 했던 얘기가 이제.. 다른 크루에서 이렇게 모임에서 같이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 뭐 트레이너라든지 옆에서 이렇게.. 충 같은 경우는 가르쳐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옆에서.. 그렇게 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런 게 없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버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일단은 니네 마인드는 좀.. 제대로 가지고 가자.. 여기서 이제 얘기가 끝났고.. 또.. 각자 생각이 있으면 단체곡을 정해가지고 연습하는 그런 방송도 서로 간에 좀 그렇게 하자라는 거였어.. 뭔 말인지 알지? 어.. 일단은.. 뭐.. 이 얘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제.. 그.. 애들한테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어쨌건 너한테 또 보고를 해야 되고.. 너.. 너가 지금 아까 못 들어와 있었잖아.. 지금 올라가서 그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맞다 이거지.. 지금 뭐 채팅창은 솔직히.. 물타기도 좀 많고 하니까.. 팬채팅으로 좀 돌릴게요.. 여러분 물타기도 그만하시고.. 우리가 어쨌건 여기 모여고 잘하자고 한 거지.. 여기서 뭐.. 욕맞고.. 쟤네들.. 그래.. 지금 카드 이런 새끼들.. 답변해줄 필요 없어.. 걔네들은 원래 인생 처음 하는 새끼들이라서.. 무슨 말이라도 깔 거야.. 기억도 안 쓰고..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현재에 대해서.. 지금 애들.. 애들과.. 애들의 불만? 애들 뭐.. 나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할 말을 하는.. 일단 공을 하자.. 올라갑시다.. 진짜 풀어도 돼.. 그냥 매니저님이 그냥.. 병신들 다 채팅창 보고 차 내기만 해주고.. 풀어도 돼.. 오케이 올라갑시다.. 얘들아.. 상황 봤지? 네 봤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들을.. 다시 반복하는 거긴 한데.. 어쨌건.. 철구 입장은 그거야.. 어.. 너네가.. 그때 술 먹방 이후로 했어야 됐다.. 이런 거야.. 나는 좀.. 그거지.. 뭔가.. 애들.. 너희들 말도 좀 이해는 해.. 뭔가.. 좀 이제.. 미션이라던지.. 아니면 뭔가 방향성을 잡아주고 거기에 대해서 연습을 하면 다 모일.. 모일 수 있는 명분이 있다.. 이 말 아니야.. 맞지?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끼리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뭐라고? 아까 얘기 나왔던 부분은.. 우리끼리 하려고 했었다.. 이거지.. 어.. 근데 이제 뭐.. 아까 얘기하는 부분에서.. 푹 터놓고 얘기하자면.. 하다 보니까.. 조금 서로에게 약간.. 거슬리는.. 다른 들을 조금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 좀.. 정치.. 서로 좀 약간.. 정치하거나 그러지 말자..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막.. 장문으로 서로.. 그렇게 했던 건데.. 어.. 어쨌건 이 시간에 이렇게 다 모였으니까.. 어.. 각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철구나 나나.. 지금 원하는 대로.. 그 방향대로 일단.. 움직여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응.. 유진이랑.. 리엘이랑.. 유선이도.. 맞지? 네.. 그럼 그 얘기.. 내일 이제.. 언제 모여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단독으로 얘기 나왔어요.. 오늘 모이자고.. 아 오늘 다.. 오프로 모여서? 어.. 그리고 저희.. 술 먹방 끝난 날.. 어.. 저희끼리 만나서.. 술.. 더 먹으면서.. 이것저것 해보자고 말했고.. 아 너네끼리 따로 모였었어? 네.. 그날.. 야 누구.. 누구누구 모였니? 아들 언니 빼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술 먹었거든요.. 아..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이제.. 본 방향으로 했었는데.. 어.. 갑자기 뭐.. 나는 들어오자마자.. 욕먹고 있고.. 채팅창 같이 봤거든요.. 그때? 어.. 근데 뭐.. 오천달이 아니면은.. 합방을 하기 싫다.. 막 이런 것들이.. 어.. 근데.. 다시 보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 저는 그때 술 먹방을.. 다 같이 했을 때.. 철구님이 방송을 쉬시는.. 기간이라서.. 응.. 그때 채팅창도.. 아 왜.. 너들끼리 뭐 하는거냐.. 이런 식으로 채팅 올라오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신언니가.. 어.. 뭐.. 여행이나 뭐.. 시골 방송이나 이런 것들 모여서 해보자.. 근데.. 저는 그때 당시는.. 아..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들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거고.. 아.. 이제.. 이제 컨텐츠를 하고.. 저희들끼리도 모여서.. 뭘 다 같이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거를 얘기를 꺼내면서.. 정치를 해버리니까.. 그 언제 얘기를 말하는 거.. 내가 그때.. 그때.. 그.. 박완규님.. 그.. 전에 술 먹방 말하는 거야? 네! 아.. 그 전에? 어 그건 나 상황을 알고 있어.. 네.. 근데.. 어.. 아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 그 술 먹방.. 박완규님 오셨을 때.. 술 먹고.. 그리고 2차로 또 만났다는 거 아니었어? 그 전에 얘기를.. 그건 맞고.. 아.. 전 얘기고.. 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박완규님 오시기 전에.. 저희끼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안채곡을 같이 연습하자고 한 것도 저였어요.. 어.. 네 근데.. 그때.. 제일 늦게 왔죠? 유진언니가.. 어.. 그.. 근데.. 어..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그냥.. 이거잖아.. 그냥 딱.. 이것만 말하자.. 응.. 일단은.. 그냥.. 속에 있는 말? 그래 속에 있는 말.. 어? 그래 마음의 소리를 좀 얘기해야 돼.. 야.. 나 솔직히 조겐터 그.. 카톡방.. 보고.. 솔직히.. 너무 살얼은 판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단합하자.. 그전에는 분위기 훈훈하고 좋았어요.. 그랬어? 이게 뭐.. 괜한 얘기를 했구만.. 내가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말해줘서 고마워.. 나한테 서운한 거 말해줘서 고마워.. 뭐.. 아니 뭐.. 진짜.. 이게.. 난 솔직히 그때.. 유선이랑 니엘이랑 같이 오길래.. 둘이는 친한 거 같거든? 어.. 근데 나머지는 별로 안 친하잖아.. 맞지? 아 친해요.. 아니 그때 술 먹거나 같이 해가지고.. 진짜 별의별 속마음도 다 얘기하고.. 친해졌다니까? 그래? 아 근데 내가.. 속지 말할게.. 아 근데.. 나도 얘기할게.. 유진아.. 유진아.. 네네.. 약간.. 너가 못 섞이고.. 뭔가 여기서 왕따 같아.. 아 지금요? 어.. 아니.. 애들은 너한테.. 뭔가.. 지금.. 쌓였어.. 아.. 방금 전 그것 때문에 그런.. 그 얘기를 전달할 때? 어.. 어.. 유진이는 그럼 왜 그렇게 얘기했었던 거야? 어.. 쌓여 있었나봐요.. 그게.. 그게.. 뭔가 컸었나봐요.. 뭔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니까 봐봐.. 서로.. 이거는 다.. 이거는 봐봐.. 리엘이가.. 뭐.. 화기에 했어요.. 라고 했는데.. 화기에 한 게 전혀 아니었잖아.. 유진이가 쌓여놨던.. 쌓아.. 쌓아놨던 거였잖아.. 아니.. 뭐.. 유진이가 조금의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게 뭔데? 어.. 아까 다.. 말씀드렸어.. 아니 다시 얘기.. 철구철구.. 그거 얘기하는 거야? 리엘이 얘기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해가지고.. 이제 내가.. 유진이를 필두로 시작을 했었어.. 애초에.. 그.. 그러니까 저한테 리더로서.. 왜 너가 뭔가를 못하냐.. 막.. 애들 모여서.. 하는 걸 왜 못하냐.. 라고 하셔서.. 그거에 대한 거에.. 저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을 해봤는데.. 이제 애들이.. 그때 당시에는.. 애들도 이제 뭔가.. 우리가 조겐터를 지금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뭘 하자고 던졌을 때.. 아 지금은.. 지금 더 지켜봅시다.. 라고 이렇게.. 저한테 피드백이 와서.. 저는 그게.. 아 얘네가 하기 싫구나.. 라고 이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네 하기 싫구나.. 이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아.. 너는 좀 이렇게.. 으쌰으쌰하자.. 뭐 이런 거였는데.. 멤버들 중에서 뭔가 좀.. 그런 의견에 대해서 짜치는 사람이 있었다.. 아 그거를.. 어.. 지금 그런 건 아니지만.. 왜 너 그동안.. 아까 그런 오해를 했었다.. 네네네.. 그동안 왜 안 했냐라고 하시길래.. 저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정치질로 가가지고.. 제가.. 그렇게 된 거 같아요.. 하아.. 아 저.. 음.. 나 잠시만.. 단발냐부터 볼게.. 어.. 너네끼리 좀.. 감정의.. 골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드네.. 아니.. 난 방금 보고 너를 놀랐잖아.. 아니 없는데.. 없는데.. 뭐.. 뭐지.. 나는.. 아니 없다고 그러면 안 되지.. 봐봐 리엘아.. 없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유진이가 전에 했던 얘기는 뭔데.. 유진이가 그냥.. 그러니까 그게.. 나는.. 개그 욕심때문에 그렇게 했겠냐? 그건 아니지.. 어..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저는.. 선생님.. 예.. 아니.. 들어오자마자 저는 갑자기 엄청 욕먹고 있고.. 뭐..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난 양쪽 말을 다 들어보기 위해서 너 왔을 때 오자마자.. 야 이.. 씨발년아.. 아니랬잖아.. 오자마자 리엘이 왔어? 리엘아 내가 듣기로는 그때 오천다리 뭐 이상 저기 한다고 했었는데 너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시청자 수가 모이지 않으면 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뭐니 대체? 너 무슨 고급 인력이니?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아니 근데 방송에서.. 근데 그럼 그때 얘기했을 때 정확하게 거기서 얘기를 해주고 마무리를 지어주고 저기 했어야지 니들끼리 지금 방송 안 하고 있을 때 자기들끼리 속마음 얘기하고 그러면 어떡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섞여.. 이 사람아.. 어? 아니 오해라는 게 생길 수도 있어.. 그렇잖아.. 어? 이게 근데 제가 욕을 먹으면은.. 말이 잘 안 나와요.. 음.. 그러니까.. 제가 들어왔을 때부터 이미 다 욕먹어서.. 리엘이의 그 의도는 아직까지 내가 안 풀렸었던 건 그거였던 거 같아.. 뭐예요? 리엘이는 어쨌든 시청자 수 뽕에 취해갖고 어깨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내가 아까까지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리엘이가 자기 입장을 딱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벌써부터 시골 계획을 짜서 우리끼리 막 놀러다니고 우리끼리 이런 방송을 하다기보다는 그런 야방을 하고 다닌다기보다는 우리끼리 일단은 짜여주는 각본에 의해서 좀 어느 정도 해놓고 나서 아직은 우리가 놀 때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의도였잖아 부가적으로 시청자 말한 건데 그런 의도였잖아 그런데 내 생각은 이거였다 같이 모여서 놀면서라도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니네가 방송을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나는 답답했다 이 말이야 같이 모여서 술 먹방 했잖아요 저희는 아유 그거 한 번 하면 뭐야 술만 퍼마시는 뭐 그게 저기 뭐야 아니 그 박완견님 오셨을 때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니네끼리 다음날에 모여서라도 밥도 먹던지 아니 아까도 몇 번 내가 녹은 게 몇 번 걸려 아니 그 다음날에는 쉬어야죠 전날에 술 너무 많이 마셨는데 뭐 얼마나 마셨다고 많이 마셨어? 아침 6시까지 마셨어요 저희끼리 흠흠 근데 그날 바로 뭘 또 만나서 하라고요? 네 그럼 그렇게 아침 8시까지 하루 지났는데 뭘 자꾸 더 보여달라도 너희끼리 너 모여라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해가 안 된다고요 도준아 예 이거에 대해서는 왜 지금 보고 체계가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저도 몰랐는데요 지금 아이씨 나는구나 형 나도 진짜 여기가 이거야 아 그러니까 니엘이 한 말이 나한테도 존나 나한테도 좀 공화가 하는 게 어 목요일날 했어 나한테도 또 뭔가 오늘 토요일 지났고 일요일인데 어 내가 월요일 아침에 여행간다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컨텐츠 그 놀이되게 한다 했잖아 어 근데 나한테도 한 게 없다는 게 왜 나한테만 약간 엄격한? 아 아 아 우리 목요일날 끝나고 씨발이 캤어 왜요 대체 나도 잘못 없다니까 아 아니 잠깐 아니 조개터에 대해서 나 잘못이 없어요 아 아 아 아 목요일날 끝났다고 다들 지금 약간 우기색이 얘기해 야 솔직히 우리가 노래 엔터지만 노래 안 하고 굳이 다 모여서 먹방이라도 해도 되잖아 네 힘들면 컨텐츠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만 알고 니가 시청자수 시청자수 개인 방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 알잖아 니 자체도 알잖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말이야 야 저는 모여서 뭐 하는 거 좋다니까요 아 니네 왜 노래방이라도 하냐고 없게 가지고 수노래방이라도 큰 방 특실 같은데 가서 그거 좋은데 왜 하루 지났는데 지금 안 했냐고 뭐라고 하냐고요 나한테 뭐라 그래 안 했냐고 나도 어이가 없다니까 지금 그래서 나도 이제 나 플랜을 짜려고 이제 나도 이거 이제 어떻게 스토리를 그려나 더 재밌을까 하다가 이제 귀누드 얘기 나왔고 그랬는데 니가 한 게 뭐 있냐 씨발 귀누드가 특상하지도 않냐 이럴 거 말이야 나도 지금 존나 어이가 없는 거야 지금 뭔가 플랜을 만들라고 하는 건데 자기는 어 뭔 말인지 알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쨌든 이것도 문제 있어 뭐냐면 도도준 예 야 니가 그때 우리 방역 끝나고 내가 그때 카톡 보냈지 애들한테 예예 너한테 어떻게 보냈지 그거 그거 캡처해갖고 여기다가 그냥 드래그 해갖고 올려봐 그럼 형 어 원래 이거 할 때 캠 캡을 안 띄우는 것도 말이 안 돼 근데 애들이 세팅해 니네 캠 켈 수 있어? 저는 켈 수 있어 도준이는 해봤으니까 됐겠지 잠시만 사 아 하였던 사람들 띄울 수 있을걸? 근데 이거 원래 투캠 해야 되지 않나? 아니 투캠이 아니라 투캠으로 해야지 캠 두개 해놓고 하나는 디스코드에다가 잡아놔야지 니네 캠 한게 아니냐? 할 수는 있는데 그 시청자들의 눈을 위해서 아 눈을 위해서 네 그것도 맞지 일단 지금은 쌩얼이야 철구야 지금 애들이 오늘은 뭐 이렇게 하고 오늘 이렇게 다음부터는 이제 캠 두개로 해라잉? 캠 두개로 해가지고 화상으로 하자잉? 그니까 도준이가 일단은 그래도 뭔가 하려고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진짜 뭐 노래에 관해서 우리 엔터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시다발이 역할이잖아 그래 도준이가 한쪽을 보내서 우리 이거라도 한번 해봅시다 하면 거기에서 좀 듣고 답변을 하던가 뭐 내일은 안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쌩 같다고 솔직히 상담만 들었거든? 그래 그것부터 난 솔직히 우역이 없다라고 난 솔직히 생각을 해 도준아 예 매니저가 먹히잖아? 그럼 넌 로드 매니저야 맞죠 어? 맞습니다 너 옆구리에 이렇게 딱 쌩 차고 다니면서 진짜 좀 가오도 좀 잡고 애들을 딱 이끌 수 있는 그런 매니저가 되지 않겠니? 아 맞습니다 그래 로드 매니저가 되지 말고 니가 확실하게 그럴 때 아니 왜 내가 말했는데 지금 다들 무시하세요? 좋아요 누르는 유진 누나는 뭐 뭐 자아가 없으세요? 어? 아니 다들 뭐하는거에요 지금? 내가 일요일날 저기 저 잡아놨다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고 그래야지 아 맞습니다 제가 1년동안 약간 노예 포지션에 잡아먹기다보니까 근데 너 너무 좀 주눅들어있어 예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지금 자아가 있는 사람은 사실 리에리뿐이네 봐봐 저희 일요일에 연습실 잡아서 모여서 연습 가능하신 분 있나요? 월요일에 대결미션 확정되면 정해보죠 오빠? 오키 이거거든 지금? 사실 리에리가 그렇게까지 막 짜치는 그건 아니었다고 봐 어쨌건 리에리는 자기 그걸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애들은 좋아요나 쳐누르고 근데 정치당에서 짜증이 난다고요 선생님 아니 그거 좀 유진이랑 좀 이렇게 너네 다 같이 좀 풀었으면 좋겠다 너네 오늘 일로 인해서 너네 마음속에 감정이 쌓여있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티나고 그래 누구 하나 그니까 또 이렇게 정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정치의 요소들은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야 어 내가 오해를 했구만 나도 좀 오해를 한 것 같아 난 니들끼리 이렇게 술 마신 줄 몰랐다 야 아니 술 마신 거는 솔직히 난 잘했다고 보지는 않고 응 근데 난 리에리가 리에리 혼자 카톡한지 난 몰랐어 어 응 유진이는 왜 가만히 있냐 그리고 그 저희 목요일날 한 거 있잖아요 어 그날도 먼저 모여서 제가 하자고 했었어요 그랬어? 네 제가 빨리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연습하자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때 코테님 디코 안 오셔가지고 같이 못했잖아요 응 그래서 먼저 하자고 카톡으로 보내놨었는데 이제 저랑 유선언니만 일찍 오고 다른 분들은 다 제일 늦게 왔었는데 응 그런 것들도 제가 말했었는데 그것만 빼놓고 시청자 5천이면 안 한다고 하니까 그게 속상하다고요 그랬구나 리에리의 그 저 입장은 확실하게 지금 표명이 된 것 같아 유선이는 왜 가만히 있니? 유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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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리네? 나만 안 들리냐 쟤? 언니 마이클 작다 조금 커지고 있다 지금 어 유선아 얘기 좀 해봐봐 아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어 아 저는 아까 얘기 다 했어요 저 언니가 애들 가지고 정치하는 게 너무 열받아서 카톡에 한번 신고하면 아니 이게 좀 속상했어요 뭐 이렇게 저기 하면 되지 너무 이렇게 좀 그 날이 서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 약간 우진이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얘는 아예 이런 약간 한방권화를 잘 안 해봤을 거 아니야 근데 아리엘은 이런 거를 3년 수준 다 겪은 애야 응 솔직히 그냥 아리엘 속만 모르겠지만 진짜 이게 약간 진짜 한 명 죽이려고 진짜 이걸 그냥 말한 걸 수도 있고 근데 약간 이거를 방송각으로 생각해서 말할 말한 걸 수도 있거든 내가 들었던 입장으로서는 유진이가 약간 좀 재밌게 해보려고 했었던 것도 좀 있었던 거 있었던 거 같아 유진이가 좋은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어 근데 애들이 좀 찐으로 나오니까 유진이 좀 약간 당황한 그거네 맞지?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잠시만 근데 솔직히 말할게 근데 사소 폭로가 계속되면 이거 존나 이거 스트레스 받긴 하거든 아니 맞지 아니 진짜 이거 사소에서 애들이 누가 누져서 이렇게 부르면 하나하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존나 존나 짱나긴 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 그렇게 따지면 나도 아리엘 너한테 존나 지랄 게 많아 어 나 없는 자리에 쉬바 나 깠잖아 존나 왜 깠지 아니야 아 두삐졌다면서 이거는 그렇게 따지면 나도 너한테 열 받는다니까 아 아 죄송합니다 어 너도 아까 정치장에 열 받았다며 유진아 어 이거 완전 개 존내로 간물이지 그 여자 리더로서는 네 확실하게 기강을 잡아야 되는 부분도 있어 너가 아리엘한테 맘에 안 들었던 날은 그 날 아니야? 디코에서? 어 방송적으로 맘에 안 드는 건 그때였죠 방송적으로만 어 방송 이쪽으로 맘에 안 드는 건 없잖아 네 어 어 그 근데 저는 아까 전에 좀 어 아 이렇게 말하면 유쾌할까 해서 이렇게 막 계속 내던졌는데 이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유쾌하게 안 받아들일 수 있는 왜냐면은 이제 너가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어 거기다 리더인데 그리고 너가 그렇게 말수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방송에서 막 이렇게 막 나대는 타입도 아닌데 어 저기 안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요 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애들이 리헤리한테 엄청 아까 융단폭격을 했거든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아 그 장난으로 한 얘기였지? 네 네 네 음 그럼 장난으로 한 거였다고 저게 일단 유쾌같은 거는 솔직히 그냥 10선비라서 그렇고 어 내가 볼 때는 리헤리는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진심 반 장난 반이고 어 근데 지금 응 딱 말해서 그냥 우리 아까 그 하던 얘기나 그 마무리 진짜 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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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네 근데 진짜 그 할 마음이 그니까 나는 이거야 너네들이 진짜 할 마음이 있다 그러면 막 계속 부르고 뭔가 어 이제 별것도 아닌 컨텐츠라도 그냥 부르고 싶어서 뭔가 만들고 싶긴 해 어 근데 너네들이 그거 할 수 그러니까 가능해? 아 당연하죠 리헤라 리헤라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리헤라 리헤라 그 날 안 켜버리고 그래 버리면 애들이 왜 안 켜지? 약간 이 생각이 들고 약간 모여서 뭔가 좀 보여줘야지 나도 거기에서 예를 들면 니들이 진짜 아리엘이 말하는 시바 낙수? 청자 낙수? 내가 거기서 나와주면 그래도 내가 좀 거기 합방에 가면 청자 수가 찍히잖아 그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너희들끼리 일단은 그냥 아무거나 됐든 예를 들면 방향성 뭐 예를 들면 미션을 안 줘도 모여서 그냥 얘기하다가 100개 터지면 그냥 노래라도 부를게 한 명씩 지명한 사람 이렇게 해도 솔직히 그냥 방송 합방이 되잖아 그래 우리는 크루가 노래가 주된 크루가 아니라 노래를 곁들여서 하는 어떻게 보면 보라 크루야 음 근데 모을 때는 노래를 하는 거지 그래 좋아요 그래서 좀 강요적이지는 않지만 좀 너희들끼리 뭔가 좀 뭐라 뭐라도 실패하더라도 그냥 뭔가 모여서 했으면 좋겠어 그냥 노래를 굳이 만나서 안 해도 돼 그니까 너네끼리 뭔가 의기투합하고 너네끼리 친하고 너네끼리 케미가 좋은 모습만 봐도 사람들은 흐뭇하단 말이지 알겠습니다 어 뭔 말인지 알지 근데 나 솔직히 너희들한테 한 가지 진짜 솔직히 속만 들어보고 싶거든 어 만약에 한 개를 더 만들어 어 비 비 그 저 뉴다가 이끄는 어 어 어 너네들은 찬성이야? 저는 대찬성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도 더 열심히 할 것 같고 또 멤버들도 아 진짜? 더 열심히 할 것 같고 그리고 저희끼리 더 뭉치게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뭔가 라이벌 구도 아 이군을 만들었을 때? 네네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는 차라리 다른 그룹이랑 대결하고 경쟁하는 구도가 더 나을 것 같고 추가 그룹을 만들면 댄스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음 네 지금 한 개 초반이라서 어 나오지 않을까요? 뭐 이런 건 어때? 그냥 음악 음악 BJ들 있잖아 은비 네 그러니까 좀 뭐 순위그룹이랑 이렇게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약간 스파링 상대 같은 느낌으로 은비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붙어보는 그 정도의 저기는 안 되려나? 그것도 너무 감이 없는 얘긴가? 아니 뭐라도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일단 애들이 뭐 지랄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일단 모여서 그냥 진짜 큰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모여서 그냥 뭐 내 방송에 모여서 뭣박이라도 하고 어 그냥 그런 거를 보고 싶어서 좀 많긴 해 왜냐면 딱딱한 컨텐츠만 진짜 큰 컨텐츠만 모이는 게 아니라 그치 어 뭐라도 하자 그렇지 사람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냥 모여서 그냥 내가 해라 뭐 그런 건데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말했잖아 형한테는 아까 솔직히 말했고 어 내가 오디션으로 데리고 온 애들이 아니라 좀 부담스럽다 약간 이런 내가 말했잖아 형한테 어 그런 게 좀 부담스럽긴 해 솔직히 너네끼리 같이 좀 뭐 그러면은 저 월미도라도 가면 안 되냐? 선생님한테 웃기면은 저는 괜찮다 아니 월미도라도 가서 같이 다나토 할 겸 바이킹도 좀 타고 또 저 뭐야 프로코 섭외해가지고 월미도에서 버스킹 한번 갈기고 좋잖아 오 철구야 에바냐? 아니 너무 좋아요 좋은데 그 선생님도 같이 끼는 거죠? 아니 나는 너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선생님 바이킹은 못 타요 100키로 이상 입는 못 타거든요 월미도에서 저희 나오는 거 찍어주셔야 돼요 철구야 응? 월미도라도 뭐 가서 뭐 이렇게 단합도 할 겸 거기서 뭐 이렇게 월미도 감성 좀 느끼면서 뭐 이런 거는 좀 별롤라나? 아니 형 뭐 이걸 애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가 없어 알아서 하게? 그냥 그냥 뭐 보여서 그냥 하면 돼 예를 들면 다 같이 안 모이더라도 뭐 어떤 날은 리엘이랑 뭐 예를 들면 뭐 감성유진 모여도 되고 어 너네 집으로도 다들 불러 네 뭐 유진이 이 집안에 이사가는데 이사 그 저기 하면은 같이 뭐 짜장면이라도 좀 먹고 아니면 또 뭐 리엘이네 그 스튜디오에 다들 모여갖고 얘기하고 뭐 이런 뭐 저기 뭐 같이 합방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해보란 이거지 우리끼리 뭔가 방송할 파트너들은 우리끼리 딱 짜가지고 우리 그 울타리 내에서 이거저거 해보자 이거지 음 어때? 아 그럼요 만약에 모여서 그 스튜디오가 없다고 그러면 내 스튜디오 저기 있으니까 뭐 자세야 이거 뭐 이 시간대 쓰면 안 되나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 나한테 어 쓰면 되잖아 거기 장비 다 있으니까 네 어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나한테 뭐 뭐 뭐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뭐 해도 되나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지금 그니까 그런게 없어서 아니 하루 지났다니까요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나도 하루 지났는데 사람들이 한 게 없대 아니 나도 하루 지났는데 방치했대 아 나도 그러니까 억울한거야 이해라 너랑 나랑 입장이 똑같애 음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 아니 일단 모이면 뭐라도 되지 않을까? 아니 BJ가 다섯 명인데 왜 못 모여? 뭐 아니 형 이거는 애들은 애들은 그냥 이렇게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고 이제부터 모여서 좀 잘해라 어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내면 돼 뭐 우리가 여기서 컨텐츠를 그런 애들은 아니고 오케이 그러면 그냥 진짜 뭐 숙제 준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해라 이렇게 했다가 너네가 망해버리면 그냥 우리 탓이 될 수 있으니까 어 왜 왜 추워 죽겠는데 월미도 가라 그랬어요 씨발 입 돌아갈 거 같은데 왜 시청자에서도 준거 안 나오고 아니 선생님이도 박힌 한다며 왜 이런 걸 왜 시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진짜 같이 방송 자주 하는 걸로 하자 일주일에 뭐 어 두번이건 딱히 어떤 그 아니 뭐야 애들은 어 아니 일단 애들 어떻게 그렇게 하고 형 잠시 내려와봐 어 어 어 아니 형 어? 어 그러니까 쟤네들 그냥 쟤네들 그 쟤네들한테 뭐 컨텐츠를 해라 그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이런 컨텐츠를 시킨다고 해서 쟤네들이 잘 할 애들도 아니고 맞잖아 오빠 괜히 얘기했다가 그냥 그냥 뭐빵하면서 그냥 노래만 부르러 재밌어 아까 보니까 순위그룹도 그렇게 하니까 재밌다 굳이 크게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니까 단지 쟤네들이 안 모여서 문제야 맞아 그것도 맞아 아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어 어 했는데 갑자기 감성 유지는 항상 어려워요 뭘 좀 짜줘야지 뭘 우리 이거 최종 목표가 뭔가요 이래버리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잠깐만 철구씨 근데 애들이 무턱대고 모였어요? 예 모였는데 티팅창 분위기가 니네 이제 뭐 할거야 했는데 몰라요 일단 뭐 이랬는데요 해가지고 시발 또 너랑 나랑 존나게 까는 분위기 만들어 놓고 에어 시발 또 애새끼들 방치하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시청자들이랑 또 이런 이상한 족같은 분위기 형성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쉽기도 해 어 근데 다른 다른 크루도 여자끼리 연습했을 때 그 노래 한 곡을 춤추거나 한 거 그렇게 별거 없어 어 왜냐면 우리는 또 노래 앤턴이니까 모여가지고 먹방하는데 아까 내가 말했잖아 자연스럽게 그냥 백개토로 노래 한 곡씩 하고 어 지명곡 그것만 해도 사람들은 좋아해 음 어 미션 진짜 주지마 미션 같은 거 아니 주지 말고 미션? 미션? 미션은 왜? 무슨 미션? 노래 미션 말하는 거야? 그치 뭐 방송으로 이제 뭐 미션 주거나 아니면 뭐 방송적인 미션인지 뭐 같이 모여서 뭘 해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너네 켜서 이렇게 이렇게 해 그래버리면 어 우리가 뭔가 결과에 책임을 받아야 돼 그치 아니 아니 오늘 이렇게 이렇게 해 월미더가 했는데 아니 쟤네도 어떻게 월미더가 아니 그니까 봐봐 만약에 봐봐 그것도 안 해갖고 쟤네들끼리 모였는데 방송이 잘 안 돼갖고 채팅창에서 얘기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무책임하다는 얘기를 듣거나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어 어 그 말이 아니라 개인 방송하는 거 보다야 모여서 먹방을 하든 노가리를 까든 어 개인 방송 보다는 훨씬 더 재밌고 청담수가 많이 올라가 맞다 하는 거 알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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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있구나 어 이거를 좀 그래도 스토리를 약간 잔잠파리 스토리를 쌓아주거나 거기 안에서 솔직히 스토리가 어떻게 쌓여질지 모르잖아 예를 들면 오늘같이 아리엘이 폭탄발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어 내가 지금 뭐든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를 다 어떻게 해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나도 신경 써야되고 내 방송도 있고 그다음에 내 가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이거 얘네들도 컨텐츠 다 어떻게 신겼어 맞는 말이야 그것도 맞는 말이야 오케이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내가 네가 수장이니까 네가 그 말하는 대로 뭐 일단 모여라 모이고 나면은 뭐라도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마인드로 그냥 그래 가는 걸로 할게 그게 맞지? 아니 나는 코로나 할 때 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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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적이 없거든 어 근데 얘네들이 유독 좀 수동적이야 어 수동적이긴 해 맞아 어 수동적이긴 해 아니 너네 진짜 수동적이야 이건 팩트야 솔직히 나는 그렇게 생각해 방송을 그래도 한 친구들이 있는데 합방을 한 번이라도 해봤는데 아냐 이거 진짜야 여러분들 정말 얘들이 좀 수동적이긴 해 모여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은 있어야 된다고 리엘이 많이 맞기도 하거든 어 이제 이틀 지났는데 어 합방에서 뭐 보여주라 하니까 어 어 약간 얼탱이가 나긴 해 어 맞잖아 아 아니 난 저렇게까지 술을 존나 오래 오랫동안 먹은 줄 몰랐네 어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일단 지금 나도 이틀 지났고 우리 박용규 편 잘 끝났잖아 그치 좋았지 네 어 잘 끝냈고 근데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거는 2회차를 뭘 해야 될지 2회차? 어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한테 미션을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빨리 정해 놓고 그래 그럼 올라가서 얘기해 볼까? 아니 지금 여기서 끝내는 여기서 말해가지고 뭐 하기에는 어떻게 될지를 하자 이거는 좀 그래 이거는 내가 해가지고 형한테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거 맞는 거 같은데 그냥 통화로 얘기해갖고 애들한테 전달하는 엄마한테 그냥 말을 하고 캐롤 어때 캐롤 어? 캐롤은 좀 해봐 크리스마스가 좀 있으면 다가오잖아 어 어 어 캐롤 노래 좀 연습해가지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거지 우리끼리 개죽 가는 소리 하지마 어? 말 좀 해봐봐 치즈는 치즈는 좋은데 어 근데 만약에 아니 나도 약간 PTSD 있어갖고 뭔가 주장을 했는데 그거대로 잘 안 가거나 그거대로 했는데 병신되면은 감X도 없는 새끼 되는 거니까 치즈는 좋은데 근데 이거 일단은 내가 원하는 거는 일단은 그냥 우리가 했었을 때 모여서 그냥 방송적 그림 어 방송적 그림을 따져봤을 때 일단 미션은 캐롤? 근데 이거는 작가도 붙어야 될 거 다 할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작가라기보다는 비트 만들어주고 아니 기존에 있는 캐롤곡으로 하면 되지 그걸로 이제 기존에 있는 캐롤곡으로 음반을 냈다고? 음반? 음반을 낸다는 거 아니야? 캐롤속? 아니 음반 너무 너무 큰데 그거는 캐롤속을 낸다는 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파티 느낌으로 다 같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산타랑 뭐 이렇게 뭐 입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 우리끼리 뭐 이렇게 파티하듯이 크리스마스 뭐 하루 전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커버해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소소하게 좀 가보는 건 어떨까 라는 얘기였지 크리스마스 앨범 내는 건 개빡세지 어 우리끼리 또 거기서 막 꽁투도 하고 뭐라고도 해보면 되지 아 뭐라고도 해보면 되지 근데 쉰이 진짜 존나 병신들 너무 많다 아 아 내가 이해는 해야 되겠지만 어 어 그래도 진짜 알겠어요? 어 알겠어요 그럼 내가 이거 일단 뉴대왕이랑 만나기로 했거든 이거 내가 형한테 전화해줄게 어 오케이 알겠어 아 내가 잘 마무리 지킬게 들어가 지금 그냥 어 오케이 에잇 어 들었지 다들 나왔어 네 나도 좀 미안한게 뭐 사실은 야 너무 뭐가 스토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뭐 유진이가 뭐 장난으로 한 얘기건 뭔 얘기건 어쨌건 한 명이라도 욕이라도 좀 매겨서라도 아까 좀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뭐 좀 우리끼리 그게 좀 필요했었어 억지 스토리 미안하다 다들 뭐 그렇게까지 감정 상할 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의 개입으로 인해서 아 괜찮습니다 선생님 아니 아니 미안해 미안해 선생님 이제 그 컨텐츠 하면은 다 오시기로 한거 맞죠? 어어 난 그 그 어쨌건 뉴다랑 얘기해서 뭔가 좀 이렇게 뉴다를 이제 우리 쪽을 이제 좀 끌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철구가 네 어 그니까는 뭐 유진이는 아까 좋다 그랬잖아 그치? 어 이군이 있어서 같이 걔네들이랑 경쟁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어 캐롤도 좀 연습해보는 것 어때? 좋아요 캐롤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캐롤 좀 연습을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 아 뭐 무대 없겠냐? 뭐 대상 아프리카 시상식 대상 시상식 거기서라도 무대라도 하나 또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음 불러줄까요 저희를? 일이 존나 커지는 것 같기도 하나에? 그냥 버스킹을 해도 되지 않나요? 안을까요? 약간 구세분 버스킹 기분으로다가 이건 단톡에서 얘기해보죠 그러면 어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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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맘 상의하지 말고 유진이가 웃길려고 한 얘기야 어 유선아 네? 너도 좀 풀고 난 네가 좀 무서워 저 괜찮아요 아니 나 진짜 네가 좀 무서워 아니 괜찮아요 맞아? 네 유진 언니가 제가 말하고 나서 다 알아듣게 얘기해주셔서 그래 사실 이제 좀 동생들이랑 섞여서 하는 것도 쉽지 않지 다들 고생들 했고 잘 좀 해보자 얘들아 잘 해볼까 네 어 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근데 나 밑도 끝도 없이 나 불러갖고 막 불러내갖고 뭐 이상한 병신 짓거리 시키지 말고 알겠지? 아유 다 하신다며요 아니 아니 불러면 가는데 아유 막 너무 답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 불러갖고 나한테 막 등 떠밀듯이 하면 안되고 그럼 내가 힘들어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불러면 와주세요 알겠어 그래 고맙고 아무튼 오늘 모인 거는 어쨌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그거였다 좋은 모임이었다 진짜로 그치? 어 네 좋은 방향성이었죠 어 그래그래 알겠어 다들 고생했어 고생하십니까 어 아 아 이렇게라도 모인 게 어디야 여러분들 맞죠 조금 친해진 느낌이네 맞아 가식이 없어야 돼 솔직히 저번 주는 약간 가식이 느껴졌었어 약간 가식이 느껴졌었어 약간 가식이 느껴졌었어 어 아 근데 유진이 좀 너무 찐따 같아 단톡에서 얘기한 거 보면은 다 보여줄 순 없는데 안 그런데 좀 뭔가 약간 찐따 같아 보이네 아 유진이 유진이 유선이라 그랬는데 방금 어 최대한 풀게 어 아 아무리 민시만 좋아도 철구는 철포다 아 그래 아우 진짜 이 철구가 있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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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금 디코에서 말이야 여러분들 뭔가 철구 없으면은 좀 힘이 확 빠지는 듯한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 어 다시 보기 끊어줘 어 아니 11월 생각해보니 진짜 하루밖에 안 지나긴 했네 할 말이 없네 그래 네 형 철기 중대 점호하는거 유튜브로 좀 과감이 너무 없음 지금 알겠어 일단 점호는 내가 꽉 잡고 갈게 애들을 확실히 뽑아 어 점호는 내가 확실히 꽉 잡고 갈게 애들한테 단톡에서 캠 하나 더 사갖고 디코용 캠 하나 설치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갖고 낮 시간대든 언제든 다같이 모이는 시간 같이 뭐 석식이라도 먹는 그런 방송이라도 할게 형들 편한거잖아 두시간이건 세시간이건 낮에 오케이 오케이 예 나도 나도 근데 안해봤어 여러분들 알잖아 맨날 솔박만 처해갖고 뭐 알겠냐고 내가 푸으으으으으으으으읫 어 자기야 우리 오늘부터 1일인데 결혼식은 어디서 할까 애는 몇이나 나을까 우선 데이트부터 탁쳐 어 응 그렇게 하고 여러분 저도 4시가 좀 안됐는데 저도 좀 끊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일단 모이는게 저도 뭐 송잡창단 여기서 빠그러졌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방종을 할게요 방종하고 내일 정확하게 저기로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뭘 해 하지마 하지마 아니 좀 우리끼리도 얘기 좀 하게 아 그게 맞아 미안해 그 저 내가 저 가닥이 좀 잡히고 저기 하면 나도 내일 병 갔다가 와갖고 코믹맹 소리도 안나고 좀 좋은 컨디션으로 그렇게 할 테니까 너무 그 저기 하지마시고 알겠죠 여러분들 새벽에 볼 방송 없어서 뭐 그러는 건 알겠는데 저도 지금 몸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네요 자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좀 조겐터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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